이 빌리지를 10년 전에 와보고서는 정말 오래간만에 다시 와보는 건데 그때는 여기가 공사 중이었어요 벌써 이렇게 어린이 놀이터하고 수영장하고 깨끗하게 지어져서 사용하고 있었네요 이 빌리지는 농구장을 폐쇄를 시켜놨는데 여기는 농구장에 어린이들이 놀고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왔을 때는 이렇게 큰 집들이 거의 없이 불모지에 일단 작은 집들이 단층 집들 중앙을 중심으로 단층 집들이 있고 넓은 토지에 큰 집들이 하나둘씩 생겨날 때 그때쯤에 이 빌리지를 방문했었는데 이제는 작은 집들이 눈에 안 띌 정도로 큰 집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옛날에는 이런 집들이 작은 집들 그렇지 여기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작은 집들이 그것밖에 안 보였지 다 평지에 다 평지에 이거는 완전히 이제는 집이 커지지 않으면 이게 옛날 집 아니야?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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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스타일이었잖아 예전에 이런 집들 밖에 없었지 이제는 이렇게 막 집을 질 수가 있다는 거니까? 이제는 이렇게 집을 질 수가 있다는 게 아니라 원래 여기가 집을 이렇게 질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땅을 사놓고 집을 안 짓고 있었던 거지 근데 이제 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집들이 땅 주인들이 벌써 10년이 됐다? 그렇지 땅 다 팔고 이제 땅을 산 사람들이 집을 이제 다 이렇게 지은 거지 나는 이사한다면 이 빌리지로 이사하고 싶다 나는 이사한다면 이 빌리지로 이사하고 싶다 거기? 응 조차도 왜? 조차도 왜? 조차도 조용하고 나무도 적당히 크고 대부분 깨끗해 여기는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가 이 나라 내셔널 북스토어라고 이 나라 서점하고 착용품 뭐 이런거 많이 파는 그런 곳인데요 어 저희가 오늘 여기 왜 왔냐면 제가 취미가 제가 취미가 독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림 그리기 이런게 제 취미라 책 좀 사러 왔어요. 뻥이에요. 달력 사러 왔어요. 올해는 한국 달력을 따로 받을 수가 없어서 일단 급한대로 이 나라 달력이라도 좀 살려고 왔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내가 취미가 독서 막 이러니까 나도 깜짝 놀랬어 자기도 놀랬어 어 칼린더가 없대는데요 어 어떡하냐? 급여? 어 칼린더로 우리도 얼른 벌어서 이런거 집에 마련을 해야 되잖아 아 금거 야 이런거 집에 두는 사람들 뭐 금덩이 뭐 금덩이 같은거 있으면 이따가 딱 넣어놓으면 좋지 왜 이 집에 옮기는 것도 일이다 진짜 이사갈때마다 이거 옮기려면 그래도 열심히 벌어야지 열심히 벌어서 이게 얼마야 5만7천폐에서 5만7천8백폐서 원가 백만원이면 백삼십만원 정도 되잖아 어 비싸라 지금 뭐 우리 뭐 이런것도 필요 없잖아 지금 우리한테는 요거 요거? 어 요런것도 필요 없잖아 차라리 내 마음에 저장을 해 응? 갈린더 사기 실패 뭐 되는게 없어 어 건이 저거 줄넘기 아 줄넘기? 건이를 위한거야? 자기를 위한거야? 졸래 근데 은근슬쩍 왜 건이 핑계를 떼실까? 아 근데 건이가 필요해 자기는 내가 입만 뻑끗하면 자기는 바로 조심해 있을 때 잘해 아 여기는 스포츠 용품점 파는 데에요 네? 어 여기도 없나 보네요 점핑루프 월라 월라우스 박스 오케이 오케이 땡큐 하피 뉴일 하피 뉴일 아 여기도 여기 없는게 너무 많아 줄넘기가 없다고 하네요 근데 딴 데 가보래 아 여기도 스포츠용품점인데 과연 줄넘기가 있을지 아 여기도 없대 아 여기도 없다고 그러네요 뭐 하나 사려고 그러면 이게 이 나라가 제조업이 발달이 안 돼 있고 대부분 다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뭔가 좀 물건을 하나 필요해서 사려고 그러면 이렇게 좀 사기가 힘들어요 네 저희는 이제 갈 곳을 잃었습니다 밑에 층에 스포츠도 보이지 않아? 아 밑에 층에도 있지 자 한층을 또 내려가 볼게요 여기는 동물 펫샵이에요 어? 자라가 있나 한번 좀 와봤어요 버니 뭐야 이거? 어 이거 하나 어 이런거 어 이런거 아니 모르죠 어 타고 있겠다 어 자라 있을 것 같아서 물어봐 아 아 아 없다고 그러네요 참 없는게 많아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 줄넘기가 있었어요 아니 애들거 파는데 있을 것 같았어 왜냐면은 딴집 애들도 이렇게 이렇게 캐릭터 있는 거 이런 거 가지고 놀더라고 장난감 파는데 줄넘기가 있네요 근데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어 딱 한 종류 딱 한 종류에요 그래도 구했으니까 다행이지 아 배달시킨 짜장면이 왔어요 어 배달시킨 짜장면이 왔어요 어 예스 땡큐 어 800페소 나왔네요 800페소 짜장면 2개랑 군만두 하나 어 짜장면이랑 군만두 와이프가 말일날 폭죽 찍는거 고생했다고 짜장면 시켜줬어요 헤헤헤헤헤헤헤헤헤 여기가 중국성이라는 그 한국분이 하시는 짜장면 중국집인데 저희집하고도 가까워요 근데 어 되게 맛있게 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종종 시켜 먹는 집입니다 군만두 먹자 그 다음에 아우 중국성 딱 써있죠 웬만한 한국 동네 짜장면집 보다 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제 입맛에는 맛있지 어 중국성 권아 권이 짜장면 먹을 거예요 권이는 아직도 줄넘기 산매경이야 아우 짜장면 감사합니다 사장님 맛있게 잘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오케이 권이가 엄마가 찍어줄게 해봐 오차 원 하나 아이 권이가 지금 줄넘기를 처음 하는 거예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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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재밌어요? 네 여기가다 한국이랑 짜장면 똑같죠? 네 아 맛있겠다 군만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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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권이가 좋아하는 군만두 짜장면 먹자 카메라 끝 모르겠어요 탈 군만두 네 네 여러분 이 tune 우리가